아..차격증.. 시작하자! 헉!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귀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아아아아아악 끼야아아아아아아 이게 뭐라고? 아껴! 그 정도 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응? 뭐해? 뭐 아까? 아염, 과, 무, 무 그걸 안 했잖아 이게 가장 중요해 사실은 다 이 정도는 다 해야 되고 무기과산화물 얘기한 거예요 정 있을 거예요 무기과산화물은 과산화하니까 과산화 수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산화 수소지 원래는 H2O잖아 여기 하나 더 이렇게 하니까 산소가 많으니까 과산화 수소 이렇게 하는 거야 과산화 수소 H2O 또 H를 금속으로 치환한 물질 이게 무기과산화물이 뭐래 과산화 수소의 H를 금속으로 한 건 여기도 무기라고 부르고 아까 무슨 산산산 염소산의 H를 한 것 때는 염류라고 부른 거 그렇게 구분해서 얘는 과산화 수소에서 온 거고 쟤들은 염소산 부름산, 질산, 요드산 뭐 이런 데서 온 거니까 그냥 염류라고 붙이고 약속한 거지 뭐 해 볼까요 Na2O2 이거 Na 바꾼 거 아니야 K2O2 유명해 아주 중요한 물질들이지 뭐 해 그럼 어떻게 여기다 H를 이렇게 하면 H2O2 H2O2 과산화 나트륨이네 과산화 나트륨 그럼 뭐 해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수소의 H를 금속으로 치환하니까 무기과산화물이네 과산화물이네 아연과 무 여기네 그래서 얘네들은 1등급에 1등급에 여기는 5,3천이니까 뭐 해 50kg 지정 수량 50kg짜리네 얘는 안 되면 H를 써보라고 H2O2 과산화 수소의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칼륨 분명은 과산화 수소에서 금속 붙였으니까 이걸 무기과산화물이라고 정해하고 정해놓고 사용하자고 했잖아 여기는 아까 나트륨 칼륨 여기는 뭐 해 마그네슘 칼슘인데 얘도 연습할게요 얘도 여기 조금 얘기할 게 있어서 얘들은 플러스 1가인가 1쪽이니까 얘들은 플러스 2가 2쪽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가 Mg를 붙여보겠다 이거예요 Mg 과산화 마그네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과산화 마그네슘은 Mg2O2가 아니라 MgO2예요 MgO2 얘가 과산화 마그네슘이에요 왜? 나트륨은 수소도 1가 아니에요 플러스 1가 그죠? 수소자리에 1가 나트륨 1가 칼륨 1가니까 수소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니까 Na2O2 이렇게 쓰면 된다고 K2O2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는 얘기해 얘는 플러스 2가거든 2가니까 얘는 두 개자리에 하나가 들어가면 된다고요 CA도 마찬가지예요 CAO2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2O2가 아니라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이거 다 완벽해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들으라고요 이게 과산화 수소지 과산화 마그네슘 여기다 이렇게 H2 H2 이렇게 과산화 마그네슘 과산화 칼슘 무기 과산화 물이다 굳이 얘기하면 얘들은 1족이 알카리 금속 쪽이었잖아요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 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얘들은 2족은 알카리 토금속 아니에요 알카리 토금속의 과산화 물 무기 과산화 물 중 전체 모두 무기 과산화 물 틀림없어서 여기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얘들과 얘들 구분하려면 얘들은 알카리 금속의 무기 과산화 물 얘들은 알카리 토금속의 무기 과산화 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1족 2족이니까 여기는 MGO2가 과산화예요 왜 과산화인가 한번 볼까요 그럼 MGO2하고 원래 O로 붙이려면 어떻게 붙나 보자고요 정상 결합이 뭐예요 얘는 2족이 있으니까 플러스 2과 얘는 마이너스 2과라며 산소는 6족이 있으니까 MGO 이게 정상 결합이에요 산화 마그네슘은 MGO라고 여기다 O를 늘려주면 이게 정상 결합 산화 마그네슘은 O를 늘려줬잖아요 그럼 이게 과산화 마그네슘 하나가 많으면 과라며 과산화 마그네슘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붙이야 과산화 마그네슘은 MGO2, CAO2다 NAO2, K2O2지만 얘들은 1족이기 때문에 플러스 1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꾸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걸 듣고 받아들이고 자꾸 반복해서 써보고 K2O2, NAO2, K2O2, MGO2, CAO2를 계속 쓰면서 느껴야 돼 하나 쭈는 게 맞겠구나 그래 그것이 과산화물이구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아까 차아를 한 번 할 거예요 차아, 염수산 염료는 어떻게 끝나겠어요? K2O3가 염수산 칼륨 K2O2가 뭐예요? 아염수산 칼륨 아니야 그럼 차아 때문에 그래요 차아 밑에 행안부령으로 정한 거에 차아염수산 염료가 중요하다 1등급 50kg로 차아는 어떻게 생겨요? K2O2 하면 5가 하나로 끝난 게 차아겠네 그죠? 여기서 하나 더 줄여야 되니까 정상결합 하나 줄이니까 아 여기서 더 줄이면 차아라며 그럼 5가 끝에 뭐예요? 5 하나 붙은 게 차아겠네 그럼 어떤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런 거 너무 길게 안 하려고요 그죠? 머리 아프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한 거를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계속 읽고 써보고 만들어서 거꾸로 가서 품명을 찾아내서 지정수양을 끄집고 가는 연습을 부단히 하라고요 첫 시간 이것만 잘 격파하면 많이 수월할 거예요 제일 어려워하는 게 지금 이 인류의 물에 염료 무기과산화물 어떻게 만들어지냐 읽어 읽어 안 읽어진다 이거지 쓰면서 물질명도 쓰고 만들어보고 만들어보고 물질명 읽어보고 품명 쫓아가고 지정수양 찾아보고 거꾸로도 해보고 계속 그건 뭘로 하는 거라고? 반복의 반복 처음에는 누구나 안 돼요 근데 반복한 뭐 다섯 번 열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오 이거 봤던 거지 친근한 물질이네 이거 지금 좀 반복하시라고 조금 일찍도 안 있네 하다 보니까 45분이나 하여튼간에 저희 강의 여기서 마치고 쉬었다 고담 진행할 거니까 오늘은 오늘 여기서 강의 끝나는 생각하시고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유별이 오면 지금 이거 한 거 집중 반복 좀 하시라고 그걸 해놓으셔야 그 다음에가 편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하나를 안 해놔가지고 계속 기능장 시험 볼 때 끝까지 고생을 해요 지금 이걸 안 해놔서 이걸 자꾸 반복해서 만들었다 읽었다 보냈다 왔다 갔다 이것 좀 하시라 이거죠 즐겁게 하세요 힘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